그러면 두 분이서 결혼 이런 거는 언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빠랑 올해에는 올해 안에는 하고 싶다 하잖아 오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 구체적으로 식장을 보러 다닌다고? 아직 그러진 않고 저는 사실 내 후년이 조금 원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은 들면 오빠랑 살면 그냥 진짜 제가 이런 말도 오빠한테 한 적이 있거든요 오빠랑은 뭔가 초가집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진짜? 진짜? 그게 뭐냐면 그냥 그만큼 둘이 있을 때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재밌고 크게 싸우지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쭤본 게 남기한테도 한번 물어봤었어요 내가 전에 너 결혼 바로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두 분 어쨌든 너무 좋다고 하니까 저는 2021년에 결혼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또 막 남기도 막 약간 좀 얼마 무리고 막 그렇게 막 그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막 이랬었어요 그냥 왜 이렇게 얼마 무리지? 막 그래서 그냥 저도 궁금해서 언제 이게 친구분이 굉장히 푹 파고드네요 진심으로 친구를 걱정하는 것도 있겠고 뭔가 부모님은 이제 막 조금 그렇게 빨리 약간 이러신 게 있었는데 작년에? 작년에 한번 좀 오빠가 그런 거는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약간 네 하긴 근데 남기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결혼이라는 게 남자도 막 결혼 앞두고 괜히 막 싱숭생숭 네 그럴 수도 있다 왜냐면 또 재훈이니까 네 그쵸 그쵸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 번 확인해 근데 이제 저는 너무 고맙다고 남이한테 벌써 아 네네 아 네네 아이고 근데 나는 약간 당시의 표정이 약간 처음처럼 밝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